이제 우리 토깽이가 많이 컸어요 많이 커서 몸질도 많이 풀고 근데 지금은 저한테 안겨있지도 않고 안기려고 하면 팔짝팔짝 뛰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품에서 안겨 자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많이 컸죠 요즘에 동영상 찍은 적이 없어서 우리 토깽이하고 토깽이가 지금 편하게 누워있을 때 그래서 조금 찍어보려고 찍었네요 아이고 이쁘다 가끔씩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잘 누워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발짝발짝 뛰고 다른 곳에 가지 쫓아다니는 정말 잘 쫓아다니는데 같이 함께 있는거는 좀 힘드네요 많이 크니깐 토깽이 괜찮아 아빠가 사랑해 아이고 이쁘다 우리 토깽이 도깽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이쁘다 우리 토깽이 듣기 전에